경산불교총연합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하고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점등식에는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총연합회장 성담센님과 조현일 경산시장, 윤두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4부대중들이 함께했습니다. 총연합회장 성담센님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며 오늘 연등을 밝힌 공덕으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빛이 되어 국민과 경산시민들이 행복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은 함께한 봉축기간 동안 모든 이들이 자비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경산시가 되길 추건했습니다.